안녕하세요 깔끔강의 류쌤입니다 출발합니다 오늘 컨디션 어때 학교 잘 갔다 왔지 어느 시간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지 몰라도 정말 마지막까지 잘 달려왔다 지금 오늘하고 다음 시간이면 끝나요 일단 천일문 이 귀한 교제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거의 다 천한견문장이 다 들어가면 좋긴 할텐데 약간 부족하면 부분적으로든 자꾸 발췌해서 듣도록 하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아셨죠 오늘도 아니 다음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비타민입니다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특수구문 계속 이어서 하는데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특수구문은 뭐였어요 순서의 파괴자 그죠 순서 오용식 순서의 파괴자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치되는 거 있고 지난 시간엔 플러스 되는 거 얘기했죠 이번엔 보나마나 먹었어 빠지는 거 얘기하는 거 얘기했죠 빠지는 거 주로 이것들이 될 겁니다 아셨죠 그럼 오늘은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거 생략 마이너스 되는 경우 어느 경우일까요 과연 뭐 뻔해요 접주동 접주동 이렇게 연결이 보통 되잖아요 그죠 접주동 이렇게 있을 때는 어딘가에 있으면 양쪽 어딘가에 있으면 뻔한 것은 뻔한 것 즉 중복되는 거 있지 중복되는 것은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하면 되죠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당연한 거죠 뭐 이럴 말이야 그거를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뭐예요 and but o와 요 대등 접속사 있잖아 얘들이 연결하는 것은 그죠 연결하는 것들은 어딘가에 있으면 뺄 수 있다 없다 당근 뺄 수 있다고 그랬어 그죠 뭐 그런 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빼도 되는 거는 뺀다 이거야 한마디로 얘기했어 이해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거 있죠 보통 and but o와 담에는 빠진다는 게 이해가 돼 왜냐면 대등한 걸 연결해 준다니까 그러면 다른 종속 접속사 그 중에서도 부사절이죠 부사절 부사절을 이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종속 접속사 있고 주호동사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문장이 브라브라 연결이 되다가 또 다른 주호동사 이렇게 나올 거 아니니 이해 됐어 그럴 때 자 종속 접속사 있는 쪽이 있고 여기 주절이 있잖아 그럼 빠져도 어느 쪽이 빠질까 아 그렇죠 종이 되는 쪽이 빠지겠지 종이니까 그런데 어느 경우에 부사절에서는 이게 뭐일 때 빠지게 주호하고 비동사일 때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왜 빠져도 말이 되니까 빼는 거라고 자 이게 뭐 큰 정리는 뭐라고 해요 생략해도 생략해도 의미는 전달된다 안 된다 아 된다는 얘기지 뭐 이럴 말이야 그죠 전달은 굿이다 이럴 때 뗄 수 있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문장을 짧게 해서 자기 의사 전달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됐습니까 출발합니다 자 이거를 잘 보고 이해가 안되면 보면서 좌우측을 살짝 한 다음에 아 그럴 때 동영상을 틀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되겠지 그는 말했다 뭐 중간에 조동사는 무정을 끊는 거예요 그가 실패할 거라고 말했대 그러나 그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이게 여기 있던 게 빼진 거죠 뭐 이거 뭐 굿대요 뭐 어딘가 있으니까 뺐다 대개 대등접속사가 많이 도와주지 됐나 그 다음에 945번 when in Rome 로마에 있을 때 해라 뭐 로마 사람들이 하는 것대로 자 종속접속사 when이죠 근데 지금 뭐야 주호 동사를 뺄 수 있대 전체 주어가 명령문이니까 you죠 그럼 뭐가 빠진 거겠니 you are 이게 생략된 거겠지 주어하고 무슨 동사 꼭 비동사해야 돼요 근데 이걸 외우지 않아도 자기가 야 접속사 다음에 조동사 나와야 되는데 뻔한 게 뺐어 명령문이 이거 그럼 여기 비동사밖에 없잖아 이딴 뜻이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946번 사진 찍지 마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겠죠 말하면 네가 not to 찍지 말라고 그럼 여기 뭐야 여기 take picture가 여기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건 지금 뭐야 종속 접속사의 주호 비동산 아니지만 뻔하니까 뺀 거잖아요 이해 되죠 이해 되죠 오케이 947번 lost wealth 잃어버린 재산은 can be regained 다시 얻어질 수 있대요 첫 번째 반은 of our lives 우리의 삶의 반은 쓰여진대 뭐하는 데 쓰여져 sacrificing our health 우리의 건강을 희생하는데 왜 희생을 시켜 to achieve wealth 부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후반부는 뭐한다는 거야 여기 있잖아요 엔드가 나왔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뺀 거야 잡아봐 이게 똑같은 자리잖아 병렬구조잖아 이게 그죠 그러면 그 앞에 게 몽땅 빠진 건데 세컨에프는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부터 빠진 거지 여기 그죠 여기 밑줄 쳐놓은 거 있죠 요 놈이 어디 여기에 있었던 거다 이런 얘기야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이거 얼핏 말 들으면 이해가 다 되는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다 아 되는 것 같아 여전히 모든 출발은 어디부터 한다 얘들아 그래 주어동사 찾는 것부터 하란 말이야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됐죠 특수구문은 좀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쉽담도 쉬운 건데 뭐만 잘 찾으면 주어동사 찾는데 문장이 좀 기본적으로 길어서 그런 거지 뭐 자 후반부는 뭐야 썬대요 뭐에 희생하는데 우리의 부를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걔가는 우리의 삶의 초반부 젊을 때는 열심히 부를 갖다가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희생하는데 후반부는 뭐야 건강을 위해서 부를 열심히 쓰고 있대 약간 더덥기도 하고 예를 들죠 삶의 어떤 생각을 갖다 하게 하는 그런 문장이네요 여러분 절대로 물질을 위해서 너무 불나방처럼 달려들지 않길 바랍니다 선생님 경험에 의하면 뭐가 좋다 그랬어 뭐가 목표야 행복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 You got it 자 under the system of mass education 자 대량 교육체제 하에서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강조죠 강조 그 스트레스 우리가 머릿속으로 느끼는 그거 말고 강조가 놓여진다 어디에 on teaching 가르치는데 그리고 너무나 적은 것이 야 이거랑 이거랑 병렬 구조잖아요 같은 성변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 어디 있지 그럼 이 사이에 이 사이에 뭐가 요거 스트레스 이즈레이가 생략된 거라고 보면 돼 이거 해석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아 겁먹지마 주로 대등접수사에 있으면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됐어 안 됐어 950번 집중하세요 따라 보고 있죠 선생님 목소리를 말소리를 빨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25나 1. 간제는 내 1.75나 뭐 2.0 이런 거 하지마 이러면 어떤 현상 벌어진다 그랬어 난청 난청이 벌어지면 뭐야 남친이 여친이 사랑해 그런데 잘못 듣고 사탕 안 먹었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헤어진다고 그랬지 그렇게 하면 안 돼 950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압도당하고 있다 익사할 것 같다는 거야 반면에 지혜는 뭐야 굶주리면서 예를 들면 starving for 하면 갈망하다 그것도 괜찮아요 자 여기 아까 얘기했어 종속 접속사에서 전체 주어랑 비동사가 빠지면 그죠 반드시 비동사에 뭐야 we are 가 생략된 거야 반드시 비동사에 대해 그죠 다른 동사 들어간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일단 됐어 오케이 951번 하일리 꽤 소셜 애니멀스 사회적인 동물들은 맨 앞에 주어가 나오는데 콤마 나오면 뭐야 디콤마 뒤에 본동사 나온다는 그러니까 이걸 소위 삽입 들어간 건 그런 용어 몰라도 할 수 있죠 꽤 사회적인 동물들은 예를 들어 앵무새 같은 스엠티브 애드버슬리 불리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아지는 것 같다 영향 받는 거니까 아예 이제 안 돼 만약에 혼자 길러지면 종속 접속사인데 부사절 부사절 부사절이고 뭐니 형용사가 나온 거잖아 이거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간단히 또 정리 자 부사절에서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 에서 뭐가 형용사 삼총사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짧은 형용사 그 다음에 현재 분사 형용사라며 그리고 또 뭐 있어 과거 분사 이게 짧은 형용사 삼총사야 당연히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 전체주어랑 반드시 무슨 동사 무슨 동사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전설이 있잖아 계속 반복해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 뭐가 빠진 거야 이 동물들이죠 그러니까 요기에 동물들 비동사 이렇게 있던 걸 있으려니 하고 생략해도 있으려니 하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you got it 그 다음에 확실히 해라 인슈 뭘 확실히 할까 your emails 당신의 이메일이 전달하도록 의미를 어떤 의미 당신이 의도하는 뭐 이건 이메일이죠 이메일이 뭐 요기 뭐야 to 다음에 to를 남겼던 얘기는 앞에 동사를 뺐다는 거 아니야 요거죠 요거 요거 오케이 convey가 여기 생략된 거지 있으려니 하고 해석하면 된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23번 집중해 we feel 우리는 뭐한다 우리의 몸뚱아리에 연료를 공급한대 음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병렬구전에 봐요 콤마가 이렇게 콤마 이게 나오잖아 병렬구전에 목적어 1 됐죠 목적어 2 교육으로 우리 마음을 살찌우고 그리고 목적어 3 우리의 마음은 we'd love 사랑으로 멋있다 그죠 우리는 왜 우리는 싫어하는 걸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여기 we feel 계속 이걸 목적으로 취한다 이거죠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여기 구태음 we feel our minds with education and we feel our hearts with love 이게 있었는데 빼도 말 통하잖아 그러면 쫄 거 없어 됐나 I have love 나는 사랑해 왔고 and 나는 사랑할 것이고 뭘 당신만을 대동접수다 하면 조동사가 안 나올 수 있다며 어디 있으니까 뺏대는 거 아니야 억지로 외울 필요는 있어 없어 없지 됐니 자 올라갑니다 자 955번 education means 교육은 의미한다 development 개발하는 걸 의미한대요 not only of the brain 뇌의 개발 개발이 빠진 거겠네 개발뿐만 아니라 또한 뭐 전체 사람의 개발을 의미한다 development development 가 빠진 거지 그러니까 대개 보면 대동접수 앞뒤에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크게 조동사가 잘 보이니까 쫄 거 별로 있어 없어 없어 됐나 오케이 956번 water tons 물은 바뀐 데요 얼음으로 at zero 0도에서 그리고 뭐 이거랑 이거랑 병렬구조잖아 그죠 스팀으로 이번엔 또 바뀐 데 언제 100도에서 그러면 and 오른쪽에 뭐가 water tons into 여기 빠진 거 아니야 알잖아요 괜찮지 오케이 957번 government 정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이거 되는 거잖아 그럼 주호동사회 전병구 있고 그럼 여기 government 여기 government 빠진 거죠 government by the people and government for the people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쉘라 페르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from the earth 지구로부터 958번 passion weakens 열정은 약해진다 but 그러나 습관이라는 것은 강해진다 나이가 들면서 뭐 어때 크게 어려울 거 없잖아 그럼 이거는 왜 반대편에 이게 이번에 빠진 거지 여기에 그죠 여기 반대편에 있어서 뺄 수 있구나 왜 의미가 통하니까 뺀 거 아니야 가능하죠 됐습니까 959번 이 어피니언 당신의 의견은 same similar to 비슷해 보이지만 당신의 의견은 뭐다 다르다 내 거랑은 다른데 그러면 잘 봐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거 양쪽에 너의 견해는 여기 뭐가 빠진 거야 비슷해 보인데 뭐랑 내 거랑 이게 생략된 거죠 이해 됐습니까 그러나 이 사이에는 또 뭐야 너의 어피니언이잖아 그것은 다르다 내 거랑은 그러니까 이게 뺄 수 있는 건 다 뺀 거야 실용성을 높이려고 뺀 거죠 우리는 결코 뭐야 조동사 찾고 해석하는데 지장 없으면 하나도 쫄 필요 없어 you got it 2페이지 넘어갑니다 좀 올릴까 열심히 하고 있죠 힘내 요번 강의 끝나고 요 다음 강의 일단 귀한 책 천일문 강의는 끝난다 960번 Even in this most technological age 이 가장 기술적인 시대에서도 The greater part of the activity 자 우리 행동의 많은 부분이 ease 그리고 must be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s based on tradition must be based on tradition 같이 연결되는 거다 이거야 괜찮죠 961번 efforts 노력이라는 것은 as valuable 많이 가치가 있대 그죠 중간에 이렇게 콤마가 나오면 뒤 콤마가 돼 잠시 접어두란 말이야 이해 됐어 안 됐어 이해 됐죠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다 여기 일단 이것부터 하란 말이야 그 노력들이 가져오는 결과만큼 가치가 있다 이게 큰 얘기야 그죠 근데 아마도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이해 됐어 안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여차하면 이 삽입절은 삽입절이 막 단어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난해 해석하기가 그러면 여차하면 뭐야 없애고 없애고 나머지만 나머지만 뭐해라 해석을 잘 해보란 말이야 그럼 의미는 통해 안 통해 통해 이해 됐어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성공적인 사람은 뭐한다 질문한대요 더 나은 질문을 그리고 그 결과 그죠 없애고 된다는 얘기야 그들은 더 좋은 해결책을 얻는다 괜찮죠 그 다음에 words 단어들은 일단 말 되어지면 과거문사잖아 삽입절 아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부연 설명하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절이라고 구라고 합시다 총알처럼 일단 발사되어진 총알처럼 복구되어질 수 없다 그렇죠 편지는 써서 없애서 찢어버리면 되지만 말은 뱉으면 끝이야 조심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불릿이 뜻이 생각 안해서 그럼 쌩까 쌩까한다는 표현이 선생님 좀 그렇긴 한데 조어동산 보이니까 헌먹을 거 없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일단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니까 이게 없어도 조심하라는 얘기잖아 말할 때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올라가 좀 올리면서 할게 힘내세요 자 파이팅 해야 돼 다 왔어 자 좋은 계획 추워야 컴마 나왔으면 뒤 컴마 뒤에 본동산 있다고 많이 얘기했잖아 우리가 자 좋은 플랜은 지금 실행되어지는 되어지는 거 아인지 쓰면 안 돼 더 낫다 뭐보다 퍼펙트 플랜 다음 에 다음 주에 완벽한 계획보다 이게 지금이 중요화된 얘기예요 됐습니까 925번 타임 타임 서민 이거 대시 대시도 뭐야 콤마랑 똑같이 설명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차하면 이거 단어가 너무 어려워 무시해버려 그리고 바로 여기로 넘어가면 전체 문맥은 지장이 없단 말이야 자 시간 기근 꼭 설명하죠 the feeling 느낌이래요 having too much to do 할 일은 많고 not enough time to do 그것을 할 시간은 충분치 않은 그걸 타임 페민이라고 하는데 is the cause 원인이래 unnecessary stress 불필요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해피니스를 목적으로 삼아 966 자 interpersonal skills 대인관계 기술은 컴마가 나왔어 그럼 디커마디에 본동사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어려움은 여차하면 무시해버리라는 말이야 아유 알만 해석하고 사람 간의 기술은 그것은 사용되어지는데 기술이 사용되어지는 거야 when we communicat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그런데 그 기술은 help 도와준다 우리가 뭐하도록 설립하고 뭐하도록 유지하도록 관계를 됐습니까 조동사 몇 개 있는 것처럼 두 개 있는 것처럼 하란 말이야 그럼 되잖아 됐나 컴퍼티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휴 콤마라네 디커마디에 본동사 있다고 이게 의미를 살려야 되겠죠 자 우리가 배웠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악은 아니래 그 자체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쟁이라는 걸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나쁜 게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을 거야 생각해봐 오늘 자기 전에 너무 또 복잡하면 일단 대학 가서 따져 알았지 자 968번 A man's friend 어떤 사람의 친구라는 게 있으면 Can have a great 여기에 연결되는 거잖아 인플루언서 중간하고 그냥 삽입절이라고 이해 됐죠 그러니까 여차 한번 무시해버리란 말이야 자 어떤 사람의 친구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의 인생에 괜찮죠 969번 자 부정어담에 입회하면 있다고 해도 이거는 입회하면 한다고 해도 이해됐어 얘는 뭐 있다고 해도 얘는 뭐 입회하면 한다고 해도 뭐랑 쓰이니 부정어구랑 쓰이잖아 거의 없다 있다고 해도 실수는 그의 영어에는 오 그가 영어를 잘 아시네요 970번 shy people은 뭐 한다고 해도 거의 말하지 않는데 그죠 만약에 그들이 말 시켜지지 않으면 원래 쓰는 if not이잖아 이해됐죠 혹시 이거 중딩이 들으면 이거 if not으로 바꾸는 거 막 설수령 나오잖아 그렇게 한번 해볼래 if they are not spoken to 이해됐지 오케이 오케이 971번 the greatest plans in life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은 is doing 하는 거래 자 사람들이 말하기에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어허 사람들이 너 그거 할 수 없지 그걸 갖다가 하면 통쾌한 기분을 느낀다 이거 특히 문제일 수 없어 없잖아 그지 972번 I recommend 나는 추천한다 a self-help book 자기 개발서를 어떤 개발서 아 이건 하나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자 접 주 동 동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문장 구조가 그럼 얘는 삽입절이야 얘는 뭐라고 삽입절 쏙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는 뭐야 따로 해석을 하면 돼요 따로 먼저 해석을 해버리란 말이야 이해됐나 됐죠 접주동동이 나오면 그러는 거야 나는 추천한다 자기 개발서를 접 주 동 동이잖아 이게 그죠 묻구란 말이야 내가 믿기에 먼저 해석하는 거 내가 믿기에 너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973 좀 올립시다 거의 다 됐네 빨리 합시다 그러면 when brainstorming 자 brainstorming 할 때 뭐 막 이제 회의할 때 서로 머리 짜내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write down 적어라 니 아이디어를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래 병렬구전에 딱 보니까 벌써 뭘 접주동동이잖아 묵구란 말이야 이렇게 니가 느끼기에 어느 아이디어가 최고로 좋은지를 선택을 하래는 거지 이해 됐어 안 됐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974번 좀 참으면 넌 넘어설 수 있대 뭘 넘어서 what you thought 접 주 동 동 이해 되지 묵구란 말이야 이렇게 이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참기만 하면 너는 넘어설 수 있다 뭐 니 생각에 what was possible 가능한 것을 넘어서면 되는 거야 뭐 니가 성취하게 뭐 끝까지 묶어도 되겠네 다 연결되는 내용이 어때 괜찮죠 어때 어려워 이거 별거 아니잖아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걸 이겨낸 거는 정말 하트 받을만해 얘들아 고생 많았고 오늘도 마무리 잘하고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원했던 시간이래 됐죠 힘내서 오늘 잘 마무리하길 바라고 질문 있으면 올리고 잘 됐으면 구독 좀 해주고 괜찮죠 땡큐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과 응원을 보낼게 응원을 보냄 니 다 오케이 하회털 같기도 하고 자 고생 많았어 Goodbye See you next class